네 안녕하세요 범호포니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블로그에 올렸던 글 중에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것을 같이 한번 이렇게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어떤 글을 올렸냐면요 2019년도 오픈소스 보안 취약점이 거의 50% 정도 증가가 됐다 라고 이렇게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원본 뉴스는 이쪽이고요 그걸 제가 블로그에다가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로 조금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래 번역한 내용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2019년도 공개된 오픈소스 취약점들이요 6천개 이상으로 전년 대비 거의 50% 정도 증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요건 이제 650명의 개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고요 이 6천개라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표본이죠 표본인 거고요 그 대신 엄청나게 많은 오픈소스 중에서도 취약점들이 많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도 계속 이렇게 여기 리서치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 취약점들이 트위터나 그런 데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버건팅이라는 곳에 많이 참여를 하죠 사람들이요 이전과 같이 버건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되어 있는 그러한 취약점들을 많이 찾아내고 있고 서로 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 보면은 현재 그 이 오픈소스 도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그런 언어 취약점이 많이 발생하는 언어는 시언어입니다 요거는 이제 당연하죠 그러면 시언어로 역사적으로 제일 길고요 길 길고 그 다음에 이걸로 프로그램이 제작된 것이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예전 버전부터 계속 이렇게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까 관리가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부터 쭉 사용했던 사람들한테 많이 사랑을 받던 만큼 사람들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찾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최근 인기가 끌고 있지만은 아직도 취약점 비율적으로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바로 이제 시언어 쪽이죠 시언어, 시퍼뿔, 오히려 시퍼뿔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시언어가 얼등히 지금 현재 많고 있지만은 조금 줄어든 추세이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PHP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픈소스에서 이제 웹 기반으로 되어 있는 오픈소스 중에서는요 PHP 환경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그 제일 큰 이유는 이제 우리가 PHP 환경, MySQL 그런 아파트 환경들이 다 오픈소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PHP 기반의 프로그램을 된 것이 취약점들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잡아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W3, W3테크 쪽으로 보시면은 이거는 월드와이드 웹 테크놀로지 서베이라고 이전에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서버사이드 프로그램 랭기지 같은 경우는 PHP 환경이 거의 압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버그헌팅이나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부분들은 또 이제 웹패킹이죠 웹 서비스가 많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PHP다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 같은 경우나 이런 취약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했던 이런 이스프레이트 데이터베이스 이런 곳에서 이제 공개가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 PHP 환경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든 물론 이제 위쪽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필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타입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는데 PHP라고 찾으시면은 이렇게 PHP 코드로 되어 있는 여러가지 그런 웹 서비스에서 취약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로 되어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PHP 뭐 마이책 같은 경우나 PHP 리스트 뭐 이런 것들은 거기다 이제 공개로 되어 있는 특히 워드프레스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워드프레스는 이제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CMS 플랫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율이 이런 식으로 많이 증가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스프레이트 DB 쪽에서 그런 공격 코드들이 만약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용해서 범죄자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동화를 해서 이제 공격들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런 버전들이 실제 어디 어디에 있는가를 이제 쇼단 서비스나 여러가지 OSINT를 통해 가지고 검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례를 보시면은 OSINT의 쇼단에서 대시보드 젠키스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젠키스에서 대시보드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들을 여기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젠키스는 보통 이제 프로젝트 그 다음에 현상관리하고 이렇게 묶어 가지고 보통 프로젝트 관리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실무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부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외부적으로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 그런 페이지인 것이죠 그리고 관리자 페이지가 접근 제원이 미흡을 하면은 이 쇼키스 취약점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리모트로 원격에서 그 시스템들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취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점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이스프로이트 팀이나 그런 데서 공격 코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공격을 시도해 나간다 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외부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픈소스로 이제 구성을 했을 때 이런 취약점들이 만약 노출이 되면은 보안 위협이 그만큼 커지다라는 것이죠 커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보고서 같은 경우는 CBS 기반으로 저희들이 보통 보안 위협 평가를 할 때 CBS 기반으로 합니다 공통 취약점 스코링 시스템이라고 해서요 버전 2하고 버전 3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부터 이제 버전 2를 많이 사용했다가 최근에 이제 버전 3 기준으로 표준으로 잡고 있는데 이게 버전 3로 가면서 조금 이게 그 조건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수들이 상당히 높아지는 편으로 갑니다 이제 예전에 같은 거 여기서 나와 있지만은 7.6 정도의 그런 위협들이 있다면은 보통 이제 하이 정도나 아니면 미디엄 수준으로 이렇게 중상 정도의 보안 위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건데 V 버전 3로 했을 때는 9.8로 해가지고 거의 크리티컬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원격에서 발생하는 취약점들은 거의 다 크리티컬로 이렇게 점수가 스코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CBS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임의적으로 이런 식으로 측정을 했을 때 거기에 맞게 서비스에 맞게 측정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스코링이 되는 것이고요 이 CBS에 대해서는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자세히 또 관련 동영상을 같이 링크를 걸어줬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서 요즘은 이제 글하고 그 다음에 같이 관련된 이전에 공개했던 유튜브 영상을 같이 링크를 해 주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학습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이 원본 있잖아요 정보요 이걸 한번 보시면서 최근에 이제 오픈소스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보안 위협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가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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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